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세금 한번 버드릴게요 퀸다우 먹고, 쫓아내고, 제공성하고 어, 이거 하라, 하라, 하라르? 하르르?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세졌어? 이거는 걸어놓고 좀 한참 있어 어, 뭐야 3, 4, 2 어, 601 나쁘지 않아 행정 괜찮네 운명일 운명일 좋아요 40살 반역자는 어디, 어디 왕관냐? 001짜리 죽을래? 나랑 장난쳐, 지금? 나랑 장난쳐 001짜리가 어디 감히 비비냐, 나한테 666이어도 그냥 봐줄까 말까 한데 아, 폴란다 깨질려고 그러는다, 동맹 빨리 결혼 코어 만들었고 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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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빨리 결혼하기 잘했어 휴 어, 가려워 왜 왜 핸드로맨, 모기가 없더니 지금 생긴거지? 팔이 넘어가려운데 여긴 갈 수가 없잖아요 5만이나 먹을까? 여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점수는 들어오기 마련이라 자 아니면은 여길 때릴 통행권 얻어서 갈까? 통행권 얻어서 가야될까?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다 어우, 가려워 미치겠네 왜 왕좌면말라구니 아직 있어? 아, 쫓아야 되는데 안 죽었구나 맘누크 진짜 끝났고 아, 가다가 맘누크? 일로와, 맘누크 때리자, 그러면 ㅋㅋㅋㅋ 클레임이 없어?!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금방 만들어 이 와중에 반란 어, 우리 우대 무적에 용병대가 있죠 전례개혁 어 정수성으로 글로보니깐 42였구나 얻어야죠 아 그 왕의 주장말란군 그래서 반란이 갑자기 뜬거구나 반란이 없다가 신학자 없나? 아 있는데 일자리야 일자리 안써 일자리 안쓸거야 아 지금 페르시아가 나름 센데 반란이 끊이지가 않는다 호란스네들도 있고 난리가 났는데 뭔가 몹쓸짓을 한거 같아 쟤들한테 헝가리 휴전 끝났고 아 이거 내가 먼저 갔는데 쟤들이 먼저 들어왔네 아 또 누구야 깨지는거야? 폴란드인가? 뭐야 깨질랑 말랑하는데? 폴란드갔지 아니 별로 그게 없는데 아 머스크바랑 프랑스가 적이라 하아 하아 냐 냐 냐 냐 프랑스는 같은 왕조라 안 깨질테고 그게 거시기한데? 깨지면 뭐 때려야지 깨지면 때려야죠 리투하니아 쪽 먹으러 가야죠 어쩔 수 없이 아 페르시아 쪽도 자기 개종을 하려고 이래서 뭐 하나도 못했는데? 쓰읍 두군데 했어 두군데 뭐여 이거 종교 찍지 않았나요? 행정외교 그나마 행정찍어서 좀 낫긴 않을텐데 뭐 하나도 못했네 여러분 앞으로 저거 개종시키지 맙시다 강제개종 괜히 강제개종 시켰다가 지금이라도 캔슬할까요? 안되네 도움이 안되는데 전혀 개종을 못하고 있어 맘룩 12 얻었고 맘룩을 클레임 요거 싸울 동안 다 만들 수 있겠지? 다섯군데 금방 만드니까 졸지에 괜히 남벌리 왔는데 아 400포인트 됐어요 데우스볼트 데우스볼트 대충 패다가 끝나야겠다 성전 CB 얻었죠 2단 정화 명분까지 얻었습니다 다 팰 수 있어 이제는 이제는 끝났어 코어 비전 검소까지 찍었고 데우스볼트 찍어가지고 이제는 더이상 뭐 예 그냥 포인트 박히는대로 받고 행정 휴물만 올리면 됩니다 됐어요 플란드 에이커 플란드 깨지겠는데 동맹이 뭐야 발란군 자동 진압 플란드 프랑스 관객에서는 해놓고 42% 아주란도 들어왔죠 그러면은 어 이거 아주란 병력이지 같이 갈고 아 못가네 요새 때문에 저거 어디가 깨질랑 깨질랑 말랑한다 아주란을 먼저 빼야되겠어 34% 먼저 내려가고 조지암 민족주의자 요거는 내가 반군이 막을겁니다 그리고 개종 열심히 개종해주자 아우 대주거 건이가 빵이야 넘..너무한 것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오케이 35%구요 발란도가 올라가있네요 정통성때문에 53이죠 여기도 공성 일렬 얼마 쳐야되나요? 5000 많이 안상했네 아 버퍼가 심해요 왜그러지 왜 심할까요 8점만 먹으면 되는데 갈 수가 없네 이거 아 원래 다른 방송도 좀 방송이 버퍼가 좀 있나요? 재반송말고 다른 분이 하는 것도 좀 있나? 아 리폼드 자꾸 개종시키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통성 75 똑같은 애가 또 아들로 왔네 4세 거의 없어요? 왜그러지 근데 역병 아 컴은 없어요 폰으로 보시기까지 불편하지 않으신가? 폰은 화면이 작아가지고 폰은 유명 BJ면 렉생겨요 나 유명하지 않는데? 이상한데 그럼? 흐흐흐 바르츠스탄 봉기 요거 하나면 안심이다 컨트롤다 되겠다 근데 정통성 이거 어떻게 올리나? 0.080 다시 맘룩이 봉기가 나왔네요 어우씨 봉기가 이건 좀 많은데? 잡아주고 여기 먼저 잡아줘야겠습니다 전통성 원래 있을 때는 그래요 전통성 낮을 때는 반란군의 밀란의 시작이야 군도야 군도 41% 그냥 퉁쳐서 다 협상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따로 뺄 수가 없네 아니면 요거만 빼볼까? 요게 하나만 먹고? 못먹네 화이트피스 조약취소 예매는 어차피 없어질 거라 상관없고 위에 있는 애들이랑 옆에 있는 애들이랑 조약취소 그럼 44점입니까? 네 아주란도 보통 떴고 이정도면 확정 되겠네요 왜냐면 빨리 반란 막으러 가야되서 맘룩 아주라는 빼면 되는거고 어? 이러면 내가 먼저 갈테 어? 내가 늦게 갔어? 씨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야 내가 왜 늦는 건데 내가 내 땅인데? 자 아이디어 뭐야? 외교 아이디어 아껴야지 아 외교 기술 쓸만한데 잠깐만 찍찍 찍자 외교 기술 2 이러면은 투표한데도 좀 도움이 되고 나쁘지 않죠 51포고 아주라니를 빼고 기다리면 돼요? 에이 뭐 그렇게 급한거 아니니까 기다리면 되고 공성하러 갑시다 맘누크 막으러 갈게요 인력이 지금 5만9천이고 5천9백 채워야돼 개정 개정 이거 내가 들이박으면 질까? 신드봉기 어 도망갔네 와 52가 맘누크 변녁보다 더 많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밀란이 군대보다 더 많이 나오냐 이거 좀 패치됐으면 좋겠어 남아있는 군대에 비례해서 발랑군이 나와야되지 않을까요? 제 땅에 비례해서 나오지 말고 남아있는 땅 세력에 비례해서 나와야지 너무 많잖아 쑥 지나간다 얘들 지금 날 무시하고 아 자꾸 누군데 깨뜨려 그러는데 폴란드 원초 피로비스 때문에 그런가? 잠깐만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 때문에 그런가? 없는데 없는데? 씨 1,2,9잖아 2 올려가지고 A가 좀 많이 빠지면은 외교기술정과로 바꿀까? 외교 A 더 빼야겠네 음... 아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지? 광계개선 뭔가 기분이 안좋은데? 맘룩반란, 신드반란, 발루치스탄 반란 3개 막으면 되고요 요거는 이쪽 반란은 병역 잡으면서 막으면 되죠 52년 되니까 프랑스 불러올게요 프랑스 불러올게요 밀려는 시대가 프랑스가.. 아이C 내가 좋은 일 했다 진짜 내가 좋은 일 했다 나바라랑 카탈루니아를 많이 안전하게 먹겠네 바르셀로나는 없어지겠는데 발렌시아 카탈루나 갈라시아 갈라시아 우리가 이거 먹고 갈라시아는 우리가 먹어줘야되고 프랑스 47세 전쟁 걸자 맘룩이 온김에 성전으로 성전의 첫 치생양이 되겠네 성전의 위력을 맛보시오 신께서 원하신다 데우스 볼트 맘룩한 오우씨 여기 많아 자동진압 오스리아가 전전선포 잡았고 올라가고 일로 튕겨나오겠죠? 민냐 지방으로 집사 21% 집사 21% 음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어 폴란드 투툰에 음 11표 그래 할만하다니까? 지금 16%잖아요 이 정도면은 할만해요 클레임이 있다고? 독립보장 같은거 하면 어떨까? 독립보장 같은거 하면 어떨까? 독립보장 같은거 하면 어떨까? 하자 왜냐면 이게 될거 같거든 지금 다음투표회 1557년도니까 이거 얼마 안남았어 절대왕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 동군되는거야 그럼 이득이죠 맘누크가 해 뭐야 졌어? 이씨 38개인데? 좀 더 붙여놔야겠네 자 5만 먼저 협상 일단 못 뺐구요 완전할 병이죠? 9원밖에 없니? 10원 오케이 음 라잔과 관계 항상 시키다 그래 라잔 사업장 떠있네 내려갑시다 공성합시다 마코리아 어우 합쳐져가지고 65원대 됐는데 잠깐만 이걸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반려는 있겠죠? 과학점 5%인데 맘누크 멸망시키면 114원 오 지금 보기 편해졌어 글씨가 커졌는데 자치도 뭐 뭐가 뭐야? 내전인가? 과학점 아니 왜? 54%밖에 안되는데 내전이 뜬다고? 어 전피가 좀 있네 50% 25% 어휴 정통상은 어떻게 올리지? 정통상은 어떻게 올려야될까? 35% 얘가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까 아까 날라간거는 아직은 날라가고 있나? 용병이 80... 10개만 좀 오버대도 상관없으니까요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어? 일로 온다 그래 너희들 먼저 와라 잠깐만 장군이 여기 뒤에 있구나 흠 충작 별로 안좋은데? 같이 가서 때려서 잡고 어? 위로 도망가는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30 아휴 또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봐 얼마 채워야되죠? 9000? 같이 때립시다 장군 여깄죠? 콜라드 원조 요청 어휴 아까는 동맹 안한다고 하더니 요청 아직 가야 되는데 급했나보지? 아까는 나를 쌩까더니 내가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뻗팅기더니 이제와서 하지만 나 도저히 안깔거구요 개종 covery Aside 이 내전을 빨리 끝나야되는데 여 почему 왕을 죽일까? 아예 7,987 하.. 어떻게 해야 될까? 정통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퀸이시스에도 반란 지금 성전 쓰고 달려야 되는데 우선 일로 가서 반란 맞고 여기 먹죠 모르코랑 같이 화권 혼욕 벤 수전 끝났고 포트칼드 봉비 108분에 108 전쟁 세금 한 번만 찍고 폴란드? 왜 폴란드가 파란색으로 돼있지? 자 프랑스가 잉글랜드한테 전쟁 선포했어요 야 이렇게 지는데 또 졌어? 멜란이 너무 들클고 있다 아이 지옥같은 한 텀을 버텨야 돼 어쩔 수 없어 캬 잠깐만 돈이 없어가지고 기병을 뽑기도 좀 그렇고 인력 19,000 인력 없네요 이제 어.. 안정도 1 명예 50? 안정도가 좀 낫겠죠? 그래도 자 프로토칼도 막아야되고 프로토칼를 먼저 막아야되는데 내가 컨트롤 좀 해줘야겠다 위에다 독립하겠는데? 바로 지스탄 먼저 때리지 말고 여기를 먹어 땅을 먼저 먹어 얘들아 땅을 먼저 먹어 장군 죽었네 아씨 장군들도 사평 바보들만 나와 바보 장군들만 나와 과학장 얼마죠? 49% 왕을 죽이자고 그래 왕을 한번 써보자 장군으로 아까보다 좀 낫네 아까보다 돈 없어 오지?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된다고 그치 이건 이기겠지? 으응 어어어어어어 여기 정리 성전 아 아니 모로코에다 성전을 할까 모로코에다 할까 모로코한테 갑시다 성전 그리고 여기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지 둘 다 동맹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 만명밖에 근데 또 차야 인력은 상관없어 자 요거 반 쪼개고 쭉쭉쭉 반 쪼개고 빨빨리 빨빨리 해야 돼서 공성을 반 쪼개고 첩정이야 또 어 뭐야 라잔에 했어 내가 라잔에 했네 아씨 잘못 찍었잖아 모습 그만 줄 알고 됐다 쓸데없는 줄 했는데 지금 통화권 캔슬해야 되고 엉뚱한 데다가 쏙쏙 제한도 되네요 근데 이거 관계도 못 올려요 아이씨 모스크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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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무 뭐야 크레타 점령하다 마지막 십자곤 요새 점령하다 마지막 십자곤 요새 나이츠 엄청나게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네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바로치스탄이잖아 하고 있어 기다려 정성하고 있다 왕 죽으면 깨지니까 상관없는데 안죽으면 래그왕이 하나 마이너스네요 아 근데 정통성 올리는거 뭐 없나 뭐 없나요 정통성을 뭐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없나 페르시아는 왕실경혼도 안되지 반역적 태도 반역적 태도 아 되게 애매한데 인력이 인력이 거의 바닥 개종도 좀 이따해줘야겠어요 발레 너무 많아가지고 한텀 치겠습니다 개종은 한텀 치겠습니다 개종은 아이고 다했는데 완전 합병했어 하나랑 두개 하나 하나 먹었네 잘했네 빼버 2 얻었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줬는데 대풍기한 오 인력 좋아 땡큐 감사 통역권 주고 개종 안하고 휴 좀 막아간다 어느정도 모로콘은 아직 덜 먹었나요 아 여기를 막아요 그냥 여기를 막아놓을게요 어 페르시아 아크 아크 관계개선 아 이거 아직 안됐니 민족주의자 10 아 아까 발레마 아니었어도 지금 됐겠다 발레마 아니었어도 108분의 108 요거 잡으러 가야죠 됐어 발레마 한 번 지나갔어요 테오도르 독립주의자 없어졌고 음 요거 정송해줘야겠네 아 하나 오버되는데 그러면은 돈이 오버되는데 좋은 걸 좀 쌓은 걸 쓸까 불안정 나왔다 불안정 반란을 좀 한 차례 막고 성격으로 바꾸자 전례개혁 아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예스 그리스도 65대 둘 다 교회 예상 자세히 Vergmb ost